무한독서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입니다 제가 소개 영상을 처음에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많은 부분이 좀 바뀌었고요 진행하다 보니까 계획이던 대로 안하고 수정한 게 많아서 다시 채널 소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무한독서라는 책 리뷰 채널이고요 지금은 시즌1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즌1이 뭐냐면은 집에 있는 책들 중에 제가 산 책은 거의 다 읽었지만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이 수십용 혹은 장식용으로 여러 책을 샀어요 두꺼운 책도 많고 쉬운 책도 좀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는 책 이만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있는 못 읽은 책을 마저 달리는 게 시즌1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시즌2,3도 재미있는 주제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 많이 늘려주세요 무한독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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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